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해백시장안에 두꺼비집 두꺼비집이 왔습니다. 계속 뭐 짜장을 먹으며 어쩌고 그랬는데 면만 먹었더니 오랜만에 속을 던져서 넌하게 채울 수 있는 해백시장실비 건너편에 두꺼비집에 와가지고 사장님이 잔뜩 앞뒤에 보시면 이 호봉파 대단하네 뱅 앞뒤에 올려줍니다. 이렇게 지켜줍니다. 뱅에 올려줍니다. 뱅에 올려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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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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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